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여름방학을 할 거야. 기대가 많죠. 기대가 많지. 6평 끝나고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어쨌건 6평 때문에 있었던 휴유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여름방학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내가 완전 대박 칠 거야. 이럴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많이들 짜고 있어. 선생님 게시판에도 요즘에 우리 조교수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상담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상담글 답을 달아도 상담이 또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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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와요. 이건 선생님이 좀 달아주세요. 뭐하세요? 상담을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올리는 것 같아. 그래.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지. 그치?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진짜 진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 진심으로. 이 얘기는 조금 선생님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 애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진심이니까. 잘 한번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공부는 말이야. 자기가 하는 거야. 그치?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럼 말이 없다. 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을 선생님이 만나보면 갑자기 얘가 좀 바뀌었어. 어? 얘가 막 열심히 해. 그럼 사실 질문도 잘 안 해. 와서 상담도 잘 안 해. 왜냐면 그 시간이 아깝거든. 그래서 막 자기가 해. 정말 열심히 해. 근데 공부를 잘 안 하잖아. 그러면 자꾸 와서 상담을 해. 자꾸 계획자고. 자꾸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 방법이 나는 날 틀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끝날까. 지금 이 말을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치? 공감하는 사람. 근데 어쨌건 여름방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계획 잘 짜서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또 하나 더. 선생님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금들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이거야. 선생님. 언제까지 어떤 강의를 어떻게 완강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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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이 강의도 듣고 저 강의도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그리고 뭐 요즘엔 사실 메가패스니까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듣고 저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듣고 저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듣고. 요즘에 특히 또 패스 시대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좀 강의 중독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어. 여름방학이야. 이제 고3들도 방학이니까 다 학교 안 가잖아. 또 우리 N수생들도 전부 다 아침이야. 봐봐. 아침에 눈을 딱 떴어. 도서관에 갔어. 제일 쉬운 게 뭘까? 인강 듣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침에 도서관에 딱 앉아서 딱 핸드폰 그런 뭐 PMP 딱 까내놓고 딱 인강 들으면서 촤악. 그것처럼 쉬운 공부가 어디 있니? 그렇게 공부하잖아? 뭐 인강 들으면서 촤악 하잖아?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 그냥. 그러면 미안한 얘기인데 배도 별로 안 고파. 여러분 공부를 막 해서 에너지를 썼잖아? 그럼 배가 엄청 고프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딱 앉아가지고 책 딱 펴고 막 공부해. 되게 힘들거든. 그렇지? 되게 힘들어. 이게 진짜 힘든 거야. 막 해봐. 그럼 어떨까? 그러면 한 11시만 돼도 배고프다? 11시만 딱 돼도 배가 엄청 고프다. 에너지 소비가 어맘지 하거든. 수학 문제 막 고민해서 풀고 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막 정리하고 국어, 영어, 탐구 자기가 펜 잡고 앉아서 막 공부하면 되게 배고파. 11시면 진짜 배고파. 10시 반이면 배고플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 꼭 인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학이다 보니까 현장 강의들을 여러분 엄청나게 등록하더라고요. 등록하죠. 어떤 애는 보니까 뭐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야.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 듣고 밥 먹은 다음에 1시반부터 5시까지 강의 듣고 밥 먹은 다음에 6시반부터 10시까지 강의 듣고 끝. 얘들아 강의를 막 많이 들으면 성적이 올라? 9등급인데 강의 열심히 들었더니 3등급 됐어요. 그래, 그건 맞아. 근데 1등급이 됐어요, 100점이 됐어요를 강의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선생님, 킬러 문제가 안 풀려요. 선생님, 킬러 대비를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킬러 막 집중적으로 내가 공략을 좀 해보는 그런 강의를 한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킬러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 그랬더니 킬러 문제가 막 풀려. 킬러가 다 맞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데리고 와봐. 그러면 30번, 20번 못 풀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혼자 고민을, 혼자 개념사랑 막 정리된 걸 가지고 혼자 악착같이 막 앉아서 고민했어. 그래, 소위 이렇게 알겠죠. 두, 세 시간 동안 앉아서 30번 문제를 막 고민했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넣어봤다가, 저렇게도 넣어봤다가 또 앞이 막혔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러다가 한 두 시간 만에 풀었어, 결국. 와, 이것과 두 시간 동안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거 와, 잘 푸네. 와, 필기. 선생님 이게 중요하대. 와, 형광펜치고 막 박스치고 팍, 두 시간 후에 전자인 학생은 막 정신없는 연습장들과 한 문제 푼 것밖에 남은 게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플래너 같은 데는 쓸 게 없죠. 한 문제 풀었는데 뭐. 반면 후자는 두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 들었으니까 뭐 필기 엄청 열심히 했지. 뭐 이쁘게 필기했고 뭐 칠하고 저렇게 팍, 너무 이쁘. 근데 한 번 진짜 잘 한 번 생각해 봐. 뭐가 공부니? 뭐가 자기 성적을 올렸을 것 같아? 누가 진짜 시험 잘 볼 것 같아? 누가 시험 잘 볼 것 같냐고.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 선생님이 인강 강사잖아. 그치? 이번 방학 때 내 강의 어떤 걸 들어야 된다. 현장에 와서는 이렇게 내 커리를 따르고 인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커리를 쫙 따라오면 돼. 나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사실은 강의 OT나 인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진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건 진심이라 해서 얘들아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세운 계획 한 번만 다시 좀 점검해보자. 내가 혹시 너무 강의만 듣는 건 아닌가? 내가 학습이라고 할 때 학이 뭐야? 배울 학이잖아. 습은 뭐야? 익힐 습이야. 이게 학습이야. 배우지만 익혀야 돼. 스스로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방학이 좋은 건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가 아니야. 방학이 좋은 건 혼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지 강의를 몰아쳐서 확 들을 수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2, 3등급 이상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물론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6등급이야. 5등급이야. 그러면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단 강의를 막 들어가지고 그 지름길을 제시받으면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맞아.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진심이에요. 100점을 만들려면 1등급을 만들려면 그 단계는 강의로 되는 게 아니야. 강의로 되는 게 아니라고 혼자 열심히 하시고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그때는 혼자 여러분 주변에 100점 받는 친구들 한번 만나봐. 100점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 강사 잘 몰라. 어떤 강사가 유명하고 뭐 어떤 뭐가 이런 거 잘 몰라. 그렇지 않아? 잘 봐. 100점 받는 애가 막 확 확 꿰고 있으면서 어떤 선생님의 특징은 어쩌고저쩌고 이러든 뭐 이 커리가 좋고 이게 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그런 100점 봤어? 어떤 선생님의 특징은 어쩌고저쩌고 한 2, 3등급 정도 강의 다 들어봤대. 인강 또 거기 가서 상담을 한다 또? 아휴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한번 돌이켜봅시다. 알겠죠? 나도 좀 무서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내 수강생들이 아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강의 안 듣고 혼자 공부할게. 이럴까봐 내가 사실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있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도. 그래도 나 좀 내 강의 많이 들었으면 좋겠지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니? 솔직히? 응. 그거 난 부정할 수 없지.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앞에 와서 이번 여름방학 때 나와 함께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타면 니네들 딱 이렇게 될 거다. 나는 뻥을 치는 건 아무리 내가 사교육에 있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도 선생인데 그렇지 않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한번 좀 여름방학 계획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합시다. 점검. 점검. 강의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아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미 충분히 많은 강의 들었잖아. 이거 좀 강의를 안 들어서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멋있는 강의. 좋은 강의. 이번에 뭐 갈아탈래요 쌤. 갈아타는데. 그럼 뭐가 지금 듣던 선생님이 잘못돼가지고 저기 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모든 건 내 문제다. 내 탓이다. 이 자세는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름방학 들어갈 거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해야지. 이번 방학 때 어마어맞지한 성과가 있어야지. 자기 공부 시간을 얼마나 내가 잘 확보해서 방학 스케줄을 짰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강의 듣고 점심 때 무슨 강의 듣고 저녁 때 어느 학원 가서 뭐 듣고 혹시 뭐 그런 학원 투어하는 이상한 커리큘럼 혹시 짜고 계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다시 한번. 알았어? 강의가 성적 올리지 않는다. 난 이 영상은 좀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혹시 엄마가 막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상 좀 보여줘. 알겠어요? 그렇다고 또 내 강의 다 떠나고 그러지 마시고 알았죠? 약간 그러지 말고 사랑해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거 잘 강의 들어가면서 여러분 공부 시간 잘 확보하셔서 잘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잘 공부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게시판에다가 저기 뭐야 조금 이렇게 고민 있고 하면 상담글을 남겨요. 알겠죠? 선생님이 어쨌건 잘 상담해 드릴게요. 알았지? 상담해 드릴게요. 근데 선생님한테 상담할 땐 사실은 선생님 게시판보다 나한테 카톡 보내. 나한테 문자 보내던지. 그게 더 빠를 거야. 알았죠? 그럼 제가 웬만하면 밤 늦게 다 한번 확인하면서 뭐 하다못해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 내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알았죠? 그 다음에 그게 또 빠를 수도 있고 게시판에다가 남길 때 선생님한테 꼭 상담을 받고 싶으면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남기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직접 그래도 뭐 하여튼 한번 딱 몰아서 이렇게 쭉 보면서 달아줄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여튼 이번 여름방학 너무 중요해. 그렇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야지. 잘 써가지고 진짜 9월 모의평가 때 우와! 해야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번 여름방학 점검 잘 그러니까 여름방학 계획 점검 한번 잘 하셔서 이 영상 때문에 이 영상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번 잘 다시 점검이 되어서 이번 여름방학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9월 모의평 또 수능까지 대박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되실 겁니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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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